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와가와가에 온 지 4주 정도 됐고요. 친구를 좀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랑 카페를 가기 위해서 나왔답니다. 카페를 한 번 가볼까요? 아이스 꽁! 여러분 시네마를 왔습니다. 와가의 시네마라니. 아바타를 보러 왔습니다. 호주에서 보는 첫 번째 영화. 호주는 영화만 보는데 한 2만원 정도 주는 것 같네요. 쭈르르 박군. 박군까지 영화를 보러 갑니다. 집사님. 시네마를 갔습니다. 네, 너는 다 죽을 수 있는지. 너는 다 죽을 수 있는지. 근데 한 번 다 죽을 수 있는지. 근데 그게 다 죽을 수 있는지. 그니까 몇 번쯤은 아십니까. 트옛 트옛 요리링 뭐하는거래? 너희가 골고루 치기도 하고 골고루? 2번! NO! 너는 계속.. 진짜? 네! 내가 몇 번을 더 했지만 그런데 지금 1개의 한개 너는 계속 더 몇 개 그냥 더 몇 개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이 좀 더 진짜 아직도 아마 2번! 이미 1번! Selected to the They got to drink this 네, they got to drink this They got to drink It drinks It's like Rum, Vodka, Beer It's disgusting 랜시스의 Australian Another day? He knows too He played in Australia or Germany? Germany They played in Germany too We all put a little bit in the cup 이게 MJ 아니요 예수는 한국어 예 MJ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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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를 찔러가야해 넌, 조찌 파이게임 어어어어어어어 명 eventually 점점 수 많나 너무 많이 남겼어 겸 marketers 그린의 오ού you odds only one only one only one only light inton 으아 Será 생긴ilon 농담 컴받 Ар맘 경우 신fre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나아! 너무 아름다운! 제 아름다운! 마주치고 다행히 정니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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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마지막으로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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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롤스와가라입니다 롤스와가의 플레이밍도 버니라는 펍에 왔습니다 되게 핫하네요 친구들 덕분에 아주 좋은 곳으로 맥주를 샀습니다 친구가 샀어요 저희 친구들 같이 왔고요 너무 재밌네요 역시 이렇게 놀아야지 제일 맛있어요 이래요 와 춤 와 고객님 어떻게 말해? 고객님 가게 한번 오늘의 아침을 보냈고... 또 한 번에 고기를 마시는거죠 우선도는 뭐지? 다음 뵙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럼, 한 번에 말해주세요 그냥 한 번에 말해주세요 아니, 한 번에 말해주세요 한국인가요? 나는NE! 여러분, 한 번에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말해주세요 빅토리아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는 왕아에서 유명한 옷! 나의 친구들.. 재밌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주민하니까 정말 신납니다. 그럼 사장님이 하네요ㅎ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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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와가와가 스테이션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곳인가봐요 도착할 것 같아요 제가 준이 도착을 했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진짜 재미없다 와가가 훨씬 좋네 와가가 지루해질 때쯤이면 준이를 한 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확 와닿아 와가가 살기 좋았던 곳이구나 친구가 아직 일이 안 끝나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30분 정도 기다렸고 아 할 거 없어 역시 지루하고 재미없어 이렇게 옷 구경 같은 거나 해볼까봐요 친구 집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친구 집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못 빠지면 괴롭게 돼 못 빠지면 괴롭게 돼 아 아 아야필아 수준아사 나씨도 나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투나 진짜 KEY 동영상 막사시 면붕 특이컬 언젠프 네네 오~~ 여기 나이들 아, 맘에 한껍도 띄죠? 예, Don't bake me. I wake you. Hi! How are you? How are you? I'm not good. Why? I'm tired. 오늘은 신나게 놀고 다시 들어가는 길 친구는 수열을 안 좋아해서 먼저 들어갔어요 아 행복했다 요리하는 중 My parents My father is my mother I'm keys I'm keys Thank you! Really pasta? Yeah, it's good What did you make? The salad? Mashed potato That's good 잘ция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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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나요? 약속 루슬리 루슬리 얌음 대박 맛있겠다 이건 친구 조니라는 사모아 친구가 만들어준 건데 이건 스칼렛 단어박인 것 같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대박 이 소스는 정말 맛있어 어떻게 만들어내야 그가 메인디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저 친구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여기는 수지나 하우스 진짜 너무 맛있다 호텔식 요리가 도태식 요리 스타퍼 같은 느낌 그가 메인디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두번째 요리입니다 와 이거 집에서 먹는 맛이 아니에요 제 친구가 손이 금손이었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스즈나가 만들어준 파스타 이 소스는 정말 맛있어 이 소스는 정말 맛있어 이 소스는 정말 맛있어 왜 이렇게 음식을 먹지? 너는 없지? 왜?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요리 자기는 좀 잘 좀 뚫듯이 요리 자기는 좀 좀 뚫듯이 오, 스피스피 오, 스피스피 오,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여러분 미쳤어 아,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저녁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집에 갑니다 마가고 가기 힘들겠어요 이제 집에 가야 돼 집에 갑시다 아주 촉촉한 하루